저의 숙소 지금 제 화장실이 뜨거운 물밖에 안 나와요 아기 고워요? 아기 고워요? 아기 고워요? 아기 고워요? 아기 고워요? 에이 그건 너무 했다 이거 이거 진짜라니까? 진짜 그거 안 했지 않아? 그냥 고쳤었는데 다시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이 뜨거운 물이 진짜 잘 따뜻한 물이 아니거든 아 뜨거워 라면을 끓일 수 있는 물 저 있잖아요 왜 멍 들었어요? 어쩌다가 멍드는지 아세요? 뭐 어쩌다가 멍드는지 아세요? 저는 모칼실에 갔는데 와이파이가 연결돼서 계속 계속 그거를 하고 결국 진짜 안 돼서 다른 모칼 유록 오오오 싸라프 정말 лично 티돌했다 꼭 массаж 제가 샐러드 시켰거든요 맨날 시키는 것인데 밥을 먹어야지 항상 소스가 부족하거든요 아이고 샐러드 시켰거든요 맨날 시키는 것인데 밥을 먹어야지 항상 소스가 부족하거든요 로칼룸 럭 로칼룸 럭 샐러드 오늘 샐러드에 시켰거든요 맨날 시키는 것인데 밥을 먹어야지 항상 소스가 부족하거든요 오늘은 좀 두 배로 먹고 자고 그래서 두 개 시켰거든요 그래서 두 개 시켰고 그러다가 오늘은 완전 충분히 왔어요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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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스